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 1월 1일 신정이죠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늘 하루하루 그지같은 시궁창을 파느라 바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성원과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올해도 작년처럼 아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 첫 그지같은 시궁창 한번 봅시다 먼지 제목 아니 몸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 약속을 깨고 남친이랑 모텔에서 열심히 놀았는데 지금 단체 손절 분위기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지 요즘에 친구 관계가 위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방타라는 거 정말 죄송한데 제 고민이 너무 커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텐 고등학교 때부터 약 20년 정도 친하게 지낸 베프 7명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 중 5명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저를 포함해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타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타지역에 살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외롭다면서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갑자기 이때부터 이 친구들끼리 만나는 일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에 그저 저를 안 부르는 친구들이 너무 서운해서 야 니들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툭 내뱉곤 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계획 없이 갑자기 약속 잡는 게 더 많고 또 주말에는 시간 안 되는 애들 유부녀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많다고 너 혼자 타지역에서 있는 거고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평일에 널 어떻게 부르냐 서운해하지마 이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반복이 됐고 저도 계속 똑같이 서운한 티를 매번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젠 저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몰래 몰래 만나더라고요 진짜 서운했는데 그래도 이때는 티를 안 냈어요 그러다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있는 지역으로 놀러를 자주 갔었습니다 특히 주말에요 제가 있는 지역으로 친구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혼자인 제가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참 재밌게 놀았고 너무 좋았어요 여하튼 그러다가 저한테 장거리 남친이 생기게 됐고 이때부터 주말에는 주로 남친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친구들 만난게 너무 오래됐길래 한 번은 친구 생일 겸 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웠죠 그러다 또 날짜를 잡았지만 그때도 일이 생겨서 못 갔고 그렇게 한 대충 4번 정도 약속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미안했죠 근데 이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친구들도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또 다같이 보자고 했는데 약속 일주일 전 하필이면 제가 또 독감에 걸리게 됐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은 봐야지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약속 하루 전 남친이랑 놀고 그 다음날까지 같이 있다가 실수로 버스를 놓쳤어요 근데 이건 진짜 실수예요 그러나 제 잘못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정말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몇 번이고 사과를 했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됐든 야 됐으니까 너 그냥 오지 마라 이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야 너 버스 타고 오면 우리는 너 하나를 위해 4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그리고 너 여기 오면 우리들 잘 시간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오지마 너 와봤자 우리 없을 거라고 딱 이러길래 너무 섭섭해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너 아프다며 그냥 네 남친이랑 쉬어 오지마 이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가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없고 다음날 얘들 SNS 보니까 지들끼리 늦게까지 엄청 신나게 놀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는 또 서운한 거죠 아니 내가 못 갔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는 게 안 보이고 그래서 친구 한 명에게 야 니들 진짜 너무한다 나 섭섭해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요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니가 뭐 대비마마라도 돼 매번 제시간에 못 오고 그 지각하는 습관 얼마나 거지같은 줄 알아 아파서 못 오는 거 그래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우리들 약속 때만 몸이 아픈 걸까 또 우리 못 봐서 서운하다 외롭다던 너한테 우리 전부 미안해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남친 만나서 할 것 다 하고 노셨다구만 한 달 전에 잡은 우리 약속은 개껌처럼 취급하면서 니가 뭔 자격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똑바로 알아들어 알았어 등등등 망어로모로 하는데 물론 이 친구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안 간 게 절대 아닌데 뭘까요 서운한 티를 내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못 가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야 니들 언제 또 시간대 그때 보자 이렇게 물었는데 다들 막 다른 약속이 있다 연말이라 일정이 있다 저를 막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쎄합니다 많이 멀어진 것 같고 우정이 위태로운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하면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진짜 그지 같은 거 댓글 1번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지 같은 네가 잘못한 건데 왜 그런 네가 서운해요 미친 건가 2번 아니 매번 약속 펑크 내는 것도 개빡치는 일인데 이건 뭐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되레 지가 더 서운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친구야 저 사람 알맞다나 그냥 씹다버린 개끔 취급하는 거지 도대체 뭔 욕을 쳐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글을 쓰는 걸까 헐 3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이 지랄이다 야 그렇다면 20대 때는 더 했겠지 그 친구들한테 납작 엎드려 빌고 앞으로 잘해라 너 같은 걸 아직도 친구라고 하니 얼마나 고맙냐 어? 부처님 모임이야 4번 핑계도 변명도 너무 하찮다 조만간 손절당하겠네 뭐 5번 친구들이 왜 너를 안 부르는지 글만 봐도 알겠다 친구 생일에 몸이 많이 아팠다 그래 이해해 오케이 그 후에 또 일이 생겼다 어 그래 그런데 연속 4번이나 펑크를 내 그래 놓고 친구들이 당연히 이해를 해줄 줄 알았다고 미친거야 독감이고 나발이고 또 그런 와중에 전날까지 남친이랑 있다가 다음날 친구들 보러 가는데 버스를 놓쳤다고 대단하구만 이 그지같은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끝까지 우쭈쭈 해주길 바라네 에잉 히히 꺼져 6번 독감에 걸려도 남친은 무조건 만나야겠고 거기다 지가 약속 깬거에 대해 미안해하기보다는 지를 또 안찾는다고 상원해하네 아니 이 여자 뭐야 너 뭐야 7번 야 이 그지같은게 어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가지고 독감에 걸려도 만나고 있네 거기다 버스도 놓치고 말이지 그러면서 우정 타령은 개뽀 깔깔깔깔깔 추가 새벽에 우중충한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댓글이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100%였어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일단 제가 이 친구들에게 서운했던건 매번 제가 그 지역으로 놀러를 가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먼저 하지 않더라구요 꼭 제가 먼저 얘들아 먼저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두 명씩 놀러오고 그렇게 제가 꼭 불러야만 오는 이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던 중 이런 저를 빼놓고 지들끼리 모여 신나게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결국 서운했던 제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친구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친구 말에도 일리가 있는게 뭐 매번 지각하는거 이거는 버스 시간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어디 나갈 때 준비를 오래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릇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거든요 또 아픈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체질이 좀 그래요 잘 안 아프다가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픈 사람이라서 이걸 잘 아는 친구들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거든요 다만 이번에 친구들 만나기 전에 한 친구가 가볍게 야 너 독감 걸려서 아프다며 그럼 남친 만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다가 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응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몸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을 만났던 거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만나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제 시간에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여하튼 이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배려해 준 거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선은 이 친구들에게 서운했던 점을 말하고 이런 제 마음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뒤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아직도 나는 서운한 걸 먼저 이야기하겠다 그걸 풀고 나와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미친 추가 좀 봐 끝까지 이기적이네 나도 처음엔 그래 이게 반성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헐 미친 마지막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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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야 추가 그래 마지막 뭐냐 우선은 친구들에게 서운한 점을 말을 하겠다고 야 전개가 진짜 사람 당황스럽게 만드네 이렇게 딱 글만 봐도 이기적인 게 다 보이는데 이런 너를 오래 겪어온 그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이미 마음 다 식었겠네 3번 뭐? 서운했던 점을 먼저 말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겠다고? 미친가? 납작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야 추가 글마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대단해 본인의 작은 일은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지만 남의 일에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죠 병이네 병이야 그래 네가 서운했던 점 꼭 먼저 말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친구들을 믿고 그러지 않겠어? 4번 주각을 보니까 더 가관이구만 보니까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준 것 같은데 그래 꼭 말해라 네가 서운했던 거 야 나이 40에 이런 게 다 있네 세상은 참 넓구만 오지게 넓어 5번 야 보통 실수로라도 추천 반대 조금씩 눌려지기 마련인데 이거 뭐냐 악착같이 추천이 단 한 개도 없다 글이 지워졌는데 진짜 그랬어요 비추가 한 300개인가 그랬고 추천이 0개였습니다 6번 야 끝까지 지가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하겠대 완전 체험어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꼭 이런 것들이 지 남친이랑 헤어지면 그렇게 죽게 살기로 연락을 하더라고 아 진짜 싫어 극혐 야 지금 안 그래도 단체 손절각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당에 서운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겠다고? 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귓사대기 맞겠네 바로 귓사대기 참았겠네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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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대단하죠 사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근데 추각을 제가 마지막 부분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순서가 없네 순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친구들 기분부터 풀어주고 난 다음에 사실 나도 이러이러 했던 게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그나마 순서가 맞는 건데 자기 기분 더러운 거 먼저 풀겠다고 야 이거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죠 친구들 마음 조져놓고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뭐 그리 살던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